우리 인류가 생산해야 된 정보의 총량이 163제타바이트 책으로 환산하면 54경권에 이른다고 해요 그 엄청난 양의 취직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찰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AI와 협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협업하는 사례는 더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해 보이는 AI 그러면 인간 전문가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LGA 연구원에서 AX를 리딩하고 있는 이화영 상무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상대성 이론, 천재물리학자,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못하는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학이었어요 중력이 시공간에 왜곡을 일으킨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간은 모두 수립하였지만 그걸 기하학과 미적분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의 말셀 그르스먼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주게 두 사람의 협업에 힘입어 1913년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되는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기존 지식의 틀을 깨는 사고는 아인슈타인이었지만 그 생각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르스먼 교수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심지어 물리학 분야의 당대 최고 전문가였던 아인슈타인조차도 혼자서는 특정 미션을 완성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AI입니다 전문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식 범람의 시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AI가 필요하죠? 그냥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끼리 잘 협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동안 인류가 어떻게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전파해 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선 중세 암흑기 시대에는 지식은 가진 사람들끼리만 조용히 세습되었었죠 대부분이 문맹의 시대 책은 손으로 한자 한자 필사해야만 했고 거기 담긴 지식은 아주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1450년경 요하네스 쿠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이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 50년간 약 2천만 권의 책이 인쇄되었는데 이는 중세 천년 동안 제작된 책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2만년의 긴 인류의 역사에서 지식보급체계 관점에서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 17세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책들은 증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기관차를 타고 온 대륙을 누비며 전세계로 퍼져나갑니다 19세기 말부터 전화와 전신이 이 전파의 속수를 훨씬 더 끌어올렸고 20세기 말이 됐을 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종이책이 모두 전자문서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어 우리에게 빛의 송도로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인류가 생산해야 된 정보의 총량이 163 제타바이트 책으로 환산하면 54경권 54경권에 이른다고 해요 아무리 분야별 최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양의 지식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찰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감염병의 확산 저지, 청정 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인류의 난제들은 과연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두뇌만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방대한 지식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통찰이 필요한 시대 AI가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틀을 깨는 새로운 연계를 찾아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뉴노멀, 인간 전문가와 AI 협업을 통한 한계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I와 협력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 단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데이비드 베이커, 데미스 허사베스, 존 점퍼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던 생명활동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토대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었죠 사실 우리 몸은 모든 것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관이 아닌데요 세포 내에서는 목적에 따라 유전자로부터 정보를 복제해서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을 생성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단백질은 그 생긴 모양에 따라 어떤 단백질은 손산된 피부를 복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백질은 체온 유지를 담당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이를 자연적으로 제거하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백질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수백년간 인간이 알아낸 단백질의 구조가 불과 2만여 개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알차이머 치료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앞서 언급한 3명은 유전자의 시퀀스만 입력하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특정 암세포로 강제하는 단백질을 설계하고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해당 단백질을 치료약물에 붙여서 환자의 몸속에 주입하면 암세포만을 찾아서 파괴하는 혁신적인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폴드가 바로 생명과학자들의 핵심 주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LG AI 연구원도 제약 분야에서 혁신적인 AI 기술을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향후 10년간 개발될 새로운 항암 신약은 인류가 지난 100년간 걸쳐 만든 치료제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신약이다 보니까 의사들도 어떤 환자에게 어떤 신약을 투여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 몇 개월에 걸쳐 각종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환자를 선별합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 후 적합한 환자가 없으면 다른 환자를 또 찾아야 하죠 이런 과정을 임상시험 단계에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약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보통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 AI가 암세포병리 영상만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 정도나 또는 과다발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바탕으로 의사가 신약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환자를 구별할 수 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LGI 연구원은 2년 전에 알파폴드의 치료는으로 인해 앞으로 임상시험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도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도 환자를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으로 임상시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환자 맞춤형 항암제 개발을 앞당기는 AI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를 AI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는 우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우주항공국 나사에서는 아주 오래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면으로부터 진공우주에 이르기까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로켓 엔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로켓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종 모양의 노즈는 지상과 가까울수록 폭이 넓고 길이가 짧아야 하고요 우주에서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도에 따라 노즈의 길이가 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주 공간에서 노즈가 넓고 짧으면 가스가 모두 옆으로 퍼져버려서 추력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단 로켓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면서 발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처럼 이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어로스파이크라고 불리는 엔진입니다 기존의 종 모양과는 달리 뾰족뾰족한 형태의 노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처음 속의 배기가스가 뿔 모양의 스파이크를 따라 외부로 방출됨으로써 모든 고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약 3000도까지 높아지는 온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나사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나사의 과학자들은 물리학까지 이해하는 립71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단 3주 만에 이 설계를 해버렸어요 스파이크의 외부는 극조원의 액체 산소로 냉각시키고 내부는 항공유로 냉각시키는 아주 혁신적인 설계였던 거죠 이걸 또 3D 프린트로 제작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까지 모두 한 번에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 3개월 만에요 이처럼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협업하는 사례는 지금도 셀 수 없이 많고 앞으로도 더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에 보이는 AI 그러면 인간 전문가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분야의 지식이 많거나 관련 스킬을 보유한 사람이 전문가였죠 하지만 지금은 지식의 총량이나 스킬의 숙련도 측면에서는 AI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는 전문가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개인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구현하려면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기획 역량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동시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코딩까지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전문가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비스 기획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것입니다 AI 덕분에 우리 모두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에게 필요한 건 도모하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해담을 찾는 역량이 아니라 더 뛰어난 도메인 전문 스킬을 가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도 아니고 AI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 또는 구현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그로스먼이라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바로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언어를 빌려주고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동료 그 시절에는 그런 강력한 조력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죠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은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로스먼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력자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AI를 두려워하면서 마냥 외면할지 아니면 함께 더 멀리 그 길을 걸어갈지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전문가가 되느냐는 당신이 AI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그로스먼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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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